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화신당 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갑진년 2024년 대박나는 띠를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12띠 중에 그래도 제가 뽑은 금화신당이 뽑은 대박나는띠 금전으로 대박나는띠 입니다 제가 첫번째는 범띠 호랑이띠 입니다 호랑이띠들은 욕심이 많고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성취욕이 진짜 강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좀 더 많이 해야지 가지고 가야지 하는 욕심이 많아서 올해는 갑진년에는 그런 것들을 뿌려놨던 씨앗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거둔다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 예를 들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전이에요 금전운이 진짜 범띠는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금전운에서는 진짜 열리는 해이니까 겁내지 마시고 이제 만약에 건너갔던 돈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못 받은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정말 열어려고 할 때 내가 투자를 해야 한다든지 하면은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범띠는 진짜 갑진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띠입니다 개띠들은 진짜 지금까지도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고 개띠들은 대체적으로 정말 욕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렇지만 하는 일이 잘 안 됐어요 사실 원래 제가 개띠를 뽑은 이유는 사실은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분은 올해도 개띠는 안 좋다 어떤 분은 올해는 개띠는 대박 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용의 해하고 개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같이 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이 좋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하고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운쪽으로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 운쪽으로 아주 잘 될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또 그냥 진짜 무의무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개띠는 근데 이 개띠가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이 더 많아요 성진도 만약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성진도 될 것이고 금전 쪽으로도 우리가 다는 사실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전 쪽으로도 들어오는 그런 운세가 있기도 하고 초반보다는 하반기에 우리가 더 기대를 해봐도 된다고 저는 개띠들은 개띠들도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좋은 기운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성이 많고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개띠들이 그래서 앞에서는 좋다 하고 티 안 내고 하지만 뒤에서 상처를 많이 받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하다가 보면 어쨌든 개띠들은 배포가 크고 통이 크다 보니까 그 상처를 많이 받아도 그 상처를 잘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쨌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또 문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갑진연애는 이사를 생각을 한다 하면 이사를 하셔도 괜찮고 직장을 이용한다면 갑진연애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움직여서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숭이띠 원숭이띠들은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많아서 특히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주가 많다 보니까 이제 원숭이띠들은 어떻게 보면 구설수에도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구설수가 많이 따르다가 보니까 시기질투가 많아요 남들에게 해주고도 뒤통수를 막는 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원숭이들도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운이 들어오고 금전운도 본인들이 빌려줬던 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소식이 들어와요 원숭이띠들이 그 다음 네 번째 토끼띠 토끼띠들을 보면 대부분 외골수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조용하면서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토끼띠들이 어떻게 보면 1부종사, 2부종사가 사실은 많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제는 내가 만약에 정말 힘들었고 사람들 간에 금전으로 이런 것들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올해의 갑진연에는 그거를 수확하는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사업을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면 그 계획을 추진을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섯 번째 닭띠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변화가 생기는 일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닭띠를 보면 초년에도 고생하고 중년에도 고생하고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도 닭띠들은 다 겪었다고 보면 됩니다 금전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금전을 늘 있는데 그 금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간수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 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죠 올해는 어떻게 보면 닭띠분들도 진짜 진짜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서 정말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올해 닭띠분들은 반가운 소식이 금전이에요 그동안의 고생한 보람을 이제 올해 분들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닭띠분들은 이제 올해는 대체적으로 다 잘 풀릴 것이니까 금전도 어떻게 보면 얽혀있고 설켜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목포치에서 우리가 이제 올라서 그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올해는 가지고 있거든요 단점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오지랖이 사실은 조금 넓거든요 닭띠분들이 그래서 그 오지랖을 좀 닫으시고 귀도 조금 닫으시고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챙기시고 만드시면 정말 올해는 닭띠분들도 정말 대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박이 나시면 이 금화신당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갑진 연애에 제가 대박나는 띠 다섯 개를 이제 뽑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화신당이었습니다 안녕하 dead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